수마가 핥히고 간 포항 5천억 일대의 주민들은 해마다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냉천이라는 소화천이 자주 범람하기 때문인데요. 소화천을 따라 낮은 지대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빌라가 난립하면서 물길은 좁아지고 물살은 더 세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엄청난 폭우로 소화천이 범람하면서 재방은 쓸려나갔고 아파트 바로 앞까지 집안이 깎여나가 보기에도 위태롭습니다. 불어난 급류에 휩쓸린 공장과 풀빌라 건물은 하천 쪽으로 맥없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새벽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만조 시간에 맞춰 바닷물이 밀려들면서 평소 바닥을 보였던 냉천은 삽시간에 불어났습니다. 폭 10미터 정도의 소화천을 따라 아파트 단지가 난립하면서 물길은 더욱 좁아지고 적은 양에 비해도 물여름은 더 빨라졌습니다. 바다와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갈수록 오히려 강폭이 좋아져 하류지역 저지대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대형마트에 물이 집중적으로 밀려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대가 낮은 오천업 일대는 해마다 집중호우와 태풍이 올 때마다 마을을 관통하는 냉천이 범람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냉천 고향의 강 사업도 치수보다는 침수공간 개발에 치중됐습니다. 상류지역인 항사리에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방안은 논의만 무승할 뿐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하천 정비와 치수 공간을 다시 설계하고 지하 구조물에 대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김형우입니다. TBC 김형우입니다. TBC 김형우입니다. TBC 김형우입니다.